이게 뭐야? 아빠 대체, 대체 이게 뭐야? 여기부터 해요 이게 뭐냐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당신도 알아? 미적이 유라 너 말해 네가 한 말 너 사실이야? 아빠 아버님 오해하지 마시고 유라가 뭘 잘못 알고 그럼 그럼 이 사실은 뭐야? 그 사실은 조작입니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들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아버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너랑 강서박이랑 너 너 너 용서 심지어 아버지 아빠 저 여자를 치셔야 돼요 저 여자가 복수하겠다고 아빠까지 속이고 저 아버지 네가 네가 날 속이야 네가 날 네가 감히 나를 속이야 아버지 아버지 너 말해 너 말해 누가 말해 사실인지 네 입으로 말해 이 자식아 맞습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버지 제발 진짜 마세요 너 너 너 똑바로 말해 준혁이 준혁이 준혁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 결혼 반대했던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아버지 형이 강성재씨 누구남인가 알고 반대했던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요 뭐 뭐 여보 여보 아버지 아버지 여보 아버지 여보 정신사고 아버지 여보 여보 아버지